예수님께 성모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구나 그들이 포도주를 갖지 않고 있구나 이랬을 때 예수님의 응답이 놀랐습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요 칭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른 이 칭호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자관계를 끊기 위해서 일부러 이 칭호를 썼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살아왔지만 이제 구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더 이상은 한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여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복음소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 여인이라고 부른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어머니를 향해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벌써 5절 보십시오 계속 어머니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이라고 부르고 나서 이제 모자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머니란 표현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 계속 어머니란 표현은 계속 나옵니다 딱 두 번만 어머니를 향해서 여인이라고 불렀는데 한 번은 지금 보듯이 공생활 처음 시작할 때 다른 한 번은 공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우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소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에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날짜 표시가 있습니다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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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일곱째 되는 날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이라면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6일 동안 창조사업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러한 연상작용을 주고 싶은 겁니다 또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이 같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창세기 1장 1정에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처음에 근데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에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의 창조가 있었죠 하느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사업을 시작해요 이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제 시작되는 첫날 바로 가나 혼인잔치야의 그날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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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되는 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가 완성된 날이 7일째 되는 날이야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될 거예요 그 완성을 상징하는 게 7일째 되는 날이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완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완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완성은 어딘가? 십자가 밑이세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또다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던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는 요한사도입니다 하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사랑받는 제자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가 우리 모두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를 주셨어요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 바로 신자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예 요한복음이 원로복음사라고 얘기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신입교들의 복음서라고 그러고요 마태와 루카복음서는 이제 한창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왜 요한복음서를 원로들의 복음서라고 하는가 이런 깊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구원사에서 했던 역할을 요한복음서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성모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여인이라 불리는가 왜 십자가 밑에서 다시 여인이라 불리는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부모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그럼 성모님은 시바지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들만 한번 낳아주고 끝이야 그래서 성모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어머니인가 어떻게 해서 교회의 어머니인가 바로 요 가나온인 잔치와 십자가 밑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약간 새로운 창조 새로운 백성의 어머니가 될 분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부탁하는 것을 알지만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는 비교적 조용한 거절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5절에서 성모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은 거절을 했는데 성모님은 마치 예수님이 승낙한 것처럼 일꾼들을 불러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모님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이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맛대로 설치고 있다 그럼 정말 성모님이 그런 분일까 예수님이 거절했든 말든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밀고 나가기 위해서 일꾼들을 불렀을까 그 14살 어린 소녀 때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성모님이 하느님의 뜻에 순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맡긴 성모님이 자기 멋대로 할 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모님의 이 태도 일꾼들을 불러서 지시하는 이 태도가 예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성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살 때보다 더 강하게 성모님께 한마디 했을 겁니다 예수님 성모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오히려 성모님은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적을 행하도록 물꼬를 열어준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당신 배 속에서 낳았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신성을 지닌 존재죠 100% 신이죠 하지만 또 100% 인간이야 그 때문에 우리처럼 자기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자비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이렇게 곤란스러운데 예수님이 이 안에 애 끓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압니다 다만 당신의 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초대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모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여섯 번의 말씀 중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했던 말씀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선 인간을 향해 한 말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도 귀한데요 이 말씀은 성모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더 이상 성모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성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살아계셨습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할 때 사도들은 성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오랫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저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교회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말씀은 그분의 유언이다 저 말씀은 그분의 영적 유언이다 유언이라면 당연히 자녀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셔요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언의 의미를 우선 깊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례화정 끝나는 날까지 이 유언을 살아야 합니다 성모님의 유언 말씀을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초점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마련해 주신 것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주님 우선 말씀해 보세요 뭘 저에게 시킬 것 싶은지 일단 제가 들어보고 나서 결정할게요 제가 할 만한 것인지 나중에 결정할게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성모님의 유언 말씀에 따라면요 PBC 평화방송 성모님의 유얀라는 의문을 SKYP